이 집은 엄마가 말아먹었어요 엄마가 지금 일원 한 장 없이 다 말아먹었어요 당연히 엄마 세대 때는 부동산으로 내가 돈을 번다 뭐한다 이게 많았잖아요 오를 줄 알았겠지 근데 엄마의 운대를 놓고 보자면 내 나이 54세 55세 넘어가면서부터 한 3, 4년 전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수도꼭지가 잠긴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것저것 무리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다 어머니 왜 머리끝에서 샀다 그래요 다 다 머리끝에서 샀어 부동산들을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 터지고 주택당부 대출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 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겉만 어머니 번지르르 하면 뭐해 나 집 있어 나 부동산 많아 그럼 겉만 번지르르 그 속에서 엄마 지금 모르겠다 나 나오는 말은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기주가 애는 썼대요 근데 엄마가 왜 눈이 돌아갔는지를 모르겠네 옆에서 누가 막 하라고 그랬어요 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람한테 어머니가 거의 지금 사기 아닌 사기당한 꼴이에요 근데 누구 탓할 수도 없어 어쨌든 산 건 엄마고 결정한 건 엄마니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옆에서 뭐 투자하세요 뭐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당했네 안 당했네 만약에 어머니가 그거 사가지고 집값 쭉쭉 올라서 돈 벌었으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 소리 안 할 거잖아 내가 투자 잘했네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는 누구 탓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 미안해요 이게 와가지고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엄마가 지금 내놓은 가격도 엄마 본전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싸게는 안 내놓은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싸게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나가지는 않네요 시세에서 어머니 몇 백 몇 천 싸게 냈다고 싸게 낸 건 아니에요 이거 어머니 올해 내년까지는 지금 나갈 기미가 없어요 나갈 기미가 안 보여요 뭐 제 앞에서 죽을 거 같아요 이래봤자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서에 이동 수가 없어요 어머니 문서를 이동을 시키려고 해도 좀 내보내려고 해도 다른 무당들이 엄마한테 좋은 먹잇감이겠죠 매매 치상을 하세요 매매 구슬 하세요 매매 불화도 내리세요 뭐라도 내리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노씨 엄마는요 그냥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것도 있어 지금 너무 지금 숨통이 막혀와요 살아가시는 게 너무 숨통이 막혀와요 살아가시는 게 왜냐하면 이 금전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도꼭짐을 꽉 잠근 것처럼 없어요 바닥에 바닥까지 싹싹 긁으셨나봐 근데 왜 어머니 그때 대주님 말을 아예 안 들으셨어요 왜 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이거 못 사게 하면 나 죽을 거야 뭐 할 거야 어머니가 뭔가 사단이나 썼대 이거 안 잡으면 내가 죽겠다는 사단이나 썼나봐 근데 어머니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요 잘 됐으면 엄마가 기세등등 했겠지만 지금 어머니 그냥 대역죄인이잖아 미안해요 엄마 문서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막말로 여기 뭐 아까 새 지역 말씀해 주시면서 분양권도 있다 그랬잖아 이거 지금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힘들 건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톡방 열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 계세요? 몰라요 근데 거기 이렇게 피를 파는 사람들이 널렸다 그래 그런 소식은 알고 계시죠? 네 그 널린 와중에 엄마께 바로 나간다 미안해요 이건 감언위설이에요 엄마한테나 희망구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올해 시험을 봐야 돼요 합격의 수가 비추기는 한다만 근데 아들 엄마가 지금 끼고 있나요? 그쵸? 근데 왜 아들 엄마 지금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안 그래요? 너가 희망이다 너라도 돼서 근데 미안해 엄마 왜 아들이 받아오는 녹을 엄마는 지금 그거라도 빨리 해가지고 막 이자 내고 싶어요? 합격의 수는 있겠다면 사람의 부담감에 실수를 만들어요 아들이요 합격의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압박이 심하다 보니 긴장감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와요 근데 난 이 말을 하기도 미안한 게 지금 어머니 그러면 아들 가서 조직했지 어디 가서 봤는데 너 실수 있는단다 너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번에라도 너가 또 떨어지면 안 된다 엄마 빨리 네 월급으로 이자 내야 된다 너가 집안의 위천이 돼야 되지 않겠니? 너가 집안 살림을 보태야 되지 않겠니? 뭔 죄야 아들이 왜 내 부모라는 사람이 저지른 거를 아들이 또 처리해야 되는데요 아들이 사자 그랬어? 엄마가 나를 정없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 현실은 현실이에요 엄마 보면 지금 4방 8방이 깝깝해요 엄마가 나한테 1억을 준다 구태주라 2억을 준다 구태주라 난 그래도 안 할 것 같아 풀기가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근데 어머니 가뭄 끝에도 비는 내린다고 장마 끝에도 그 비구름이 거친다고 내년 올해 올해 지나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올해가 지나가야 지나 그나마 엄마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한번 서린다 그래요 아맡ו 거친